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광석을 골라내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돌멩이는 물에다 던지고 좀 쓸모있는 광석을 주워서 바구니에 담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다 돌멩이입니다 계속해서 끝없이 던지다가 정말 금이 함유되어 있는 좋은 광석을 딱 손에 쥐게 되었는데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자동으로 물에다 던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 던져놓는 일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만 소중한 것을 던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익숙한 것은 참 좋은 면이 많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에 와서 살면서 환경문화 또 언어 사람들에 대해서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것 참 중요하죠 익숙한 것이 안정감을 주고 또 편리하게 하고 편안함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또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것이 주는 의미 그것에 주는 좋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없는 것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주간 한국 가 있으면서 도착하자마자 너무 강하고 추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내복을 우아래 입고 다니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2, 3일이 지나니까 날이 도로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가득 찬지 숨을 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걷다 보니까 한국에는 많이 걸어 다니잖아요 나중에 숨이 가쁘고 얼마나 호흡하기에조차 불편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예 문을 집에서 쳐 닫고 하루 종일 밖에 안 나가고 집안에 머무는 때도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마음껏 좋은 공기를 호흡하고 열려진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감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로 혼자 사시는 우리 장은어른께서 문산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주로 인천에서 머물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나가려고 하면 전철을 이용해야 되죠 제가 두 주간에 설교하러 간 교회도 서울에 있기 때문에 꽤 멀어가지고 전철을 타다 보니까 한 세 번씩 이렇게 바꿔 타는 그런데 그 바꿔 타는 그 구간이 얼마나 긴지 하여튼 얼마나 다리가 아프지 몰라요 계속 거의 서울을 나가야 되는데 전철에 익숙해지긴 했습니다마는 야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 번은 토요일 날 서울에 약속해서 나가는데 저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없을 거야 쉬는 날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토요일 날 오전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휴 막 밀려드는데요 제가 폐쇄공포증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꽉 끼면 심장이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제가 기절하는 수준에 가요 그래서 사람들을 밀치고 아내를 데리고 바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간 적도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도어 투 도어로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내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감사의 조건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쨌든 여행은 참 좋은 면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게 익숙한 것을 탈피해서 다른 환경과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잊어버렸던 어떤 교훈이나 감사나 깨달음들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한 달 안식어를 통해서 정말 좋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월이 참 좋아져서 그런지 한 달 안에 새해 계절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호주를 갔을 때는 봄이었습니다 겨울을 이기고 나오는 아주 싱그러운 실록들을 바라보면서 또 봄꽃에 충만한 그 향기를 맡으면서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와서 한 주간 있다 갔잖아요 여전히 여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한국 가니까 한국은 깊은 가을이었습니다 길거리마다 낙엽이 구르고 있고 산과 틀에는 노랗고 붉게 물든 나뭇잎들이 아름답게 채색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마다 정말 품성한 가을 과일들이 손님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에 살다 보면 가장 둔감해지는 게 뭐죠? 계절에 대한 감각이에요 사철이 없으니 다 철없는 사람들이 사는 거죠 여러분 철 들었다는 말이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계절과 관계가 있어요 사계절과 우리 민족이 주로 농업을 하면서 사는 민족 아닙니까? 농사를 지을 때에 시기를 간임할 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지혜였습니다 언제 준비하고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가꾸고 언제 거둬야 하고 또 거둔 것을 쓸 것은 쓰고 파종할 것은 따로 떼어서 준비하는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서 부모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철든 나이인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 우리 인생에 항상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의 의미를 알아가면서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철든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오늘 전도서 3장에서 주로 때,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지배하는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다 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으니까 그 때를 잘 알고 때에 맞는 말도 하고 삶도 살고 행암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결론 부분으로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철든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철든 신자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혼이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 위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애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아또다 1절부터 14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 14절이 거의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제가 이제 강의를 좀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셨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시간은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의미를 두셨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혼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애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때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경애하는 삶 이것이 바로 철든 사람이고 이런 감사가 바로 철든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하나하나 같이 여러분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렇죠? 물질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우리는 물질과 공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면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 전에는 무시간대입니다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태초라고 하는 말 속에서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흘러가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사람들이 그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또 우리가 쓰고 있는 뚝뚝 떨어져 내리는 이 시간 이 시간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유하고 바라보면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하셨고 아름답게 하셨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과 겨울은 겨울대로 의미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게 하셨다 그래서 그 때의 아름다움을 알고 의미를 알고 거기에 맞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봄에는 심어야 되는 때인데 거두려고 하면 거둘 게 없는 거죠 가을에는 거둬야 되는데 그때 심으면 겨울에 가서 다 얼어서 쓸데가 없는 헛수고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성장하는 걸 보게 되면 그 때가 있어요 때마다 아름답습니다 부모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 얼마나 귀엽고 아름답습니까 커서 제 발로 유치원에 가방을 메고 들어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좋고 대견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젊음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청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정말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중년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력 이것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양의 노을같이 저물어가는 그 깊이 있는 성숙한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군대 갈 젊은이가 말이죠 아이고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엄마 품에 앉아서 젖을 빨고 있다면 여러분 어때요 웃은 얘기도 안 웃는 사람도 참 너무 딱딱하죠 힘들고 어려워도 군대 갈 때는 또 군대 가서 제복을 입고 훈련 받고 복무할 때가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웃을 때도 형통할 때도 잘 나갈 때도 아름답지만은 때로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긴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바라보면은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태풍이 무조건 나쁜 것입니까 태풍이 있어야 바닷물을 휘저어 놓아 바다가 깨끗해지고 바닷속을 뒤집어 놓아야만 바닷속에 상소가 공급되어서 해초들이 자라게 되고 바닷속에 어류 자원들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한번 불어가야만 공기가 맑아지는 거예요 요즘 보면 시속 게임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빌딩 사이에 미세먼지가 갇혀가지고 농도가 올라가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좀 춥더라도 강하고 세찬 바람이 불어주게 되면은 미세먼지를 날려주고 그 공기들을 순환시켜가지고 좋은 공기로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잊었던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은혜의 시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가정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남편의 위치를 아내의 자리를 자녀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난도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때를 아름답게 하셨고 그때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깊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히브리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해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그 때를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계속 본문을 달려갑니다 11절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때에 갇히게 되면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 속에서 사람은 인생의 짧음을 느낍니다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목을 길게 빼고 영혼을 사모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지은 받은 유일한 인간은 그 영혼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혼한 것을 바라보고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한 것을 생각하는 사모하는 그 마음이라야 오늘을 제대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좀 더 길게 바라보면서 오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헛된 욕심이나 또 방탄과 타락으로 가는 그러한 내 자신의 욕심을 제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속에서 영혼이라는 바구니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와 가치 있는 것들을 담아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조차도 지혜인 솔로몬조차도 어떤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완벽하게 그 처음과 시작을 그 내용을 그 질을 완전히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알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언제 죽습니까 반드시 죽긴 죽는데 언제 죽습니까 여러분 언제 심하게 아플 겁니까 이런 것을 만약에 우리가 미리 안다고 한다면 대비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완전히 거기에 얽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주팔자 보러 가서 자기 운명을 점치는 사람들 미래를 알아서 좋은 것이지만 대부분 좋지는 않아요 화가 올 겁니다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말에 사람이 얽매여 가지고 오늘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좋은 꿈을 바라보면서 오늘 잘 준비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하루하루 day by day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솔로몬이 보니까 시종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미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있다 그 선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기쁨으로 그 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봄에는 앙상한 가지에 새싹을 틔우기 위해서 그 뿌리에서 강렬하게 생명의 물을 빨아들이면서 에너지를 총통원해 가지고 삭스를 피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름이 되면 입을 활짝 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태양빛을 더 많이 받아서 가을에 맺을 열매에게 충분한 그러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가을에는 잠진적으로 잎사귀를 떨어뜨리면서 토실토실한 열매 맺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겨울에 들어서면 치장했던 모든 잎들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고 앙상한 가지를 들이우면서 아름다운 봄에 새 생명을 꿈꾸면서 긴 휴식의 동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멈춰서서 나는 지금 어느 땐가 계절적으로 철적으로 때적으로 나는 어느 때인가를 항상 분별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 주랍니다 저는 이런 것을 돌아보는 그런 안식월의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30주년이 되었고 저도 말리에이셔에서 성역 30주년을 하게 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30세 동안에는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삶과 가정 속에서 충실하게 사시더니 때가 됨에 30세부터 공생회를 시작하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마 우리 열린연합교회나 저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깊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마음껏 써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제 자신을 바라보면 저는 계절적으로 어디쯤 와있을까요 가을 중간쯤 와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는 뭐예요 열매를 드려야 될 때 반성해 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먹고 있는가 라고 하는 내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잎사귀 서서히 떨어뜨리고 이제는 인생의 겨울을 향해서 가는 길을 준비해야 돼요 이런 게 아니에요 많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얼마 남았죠 10년 남았습니다 70세기 은퇴했더니 목사님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10년이 길지 않습니다 예 돌아보니까 30년 눈 세 번 감았다 떤 것 같은데 벌써 30년 지났어요 10년 얼마나 빨리 지날지 예상이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어떤 삶으로 준비해야 되겠는가 은퇴뿐 아니라 은퇴 이후의 삶까지 정말 많은 정보도 수집하고 기도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아주 알차게 가지는 그런 안식월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때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여러분의 때에 가장 선하고 기쁘게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시고 선택과 집중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일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내가 알았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 먹고 마시고 이것도 기쁨이고 수고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버님 집에 가면 혼자 계시니까 제 아내는 거의 그동안의 무겁던 때를 다 벗겨내고 청소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또 아버님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고요 또 청소, 빨래도 하고 이런 일을 주로 많이 합니다 아버님이 제일 힘든 게 뭐냐 했더니 혼자 밥 먹는 거예요 혼자 밥 먹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고 마셔주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입맛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옆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실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진짜 맛있는 음식 세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래요 여담이지만 첫째는 음식 자체가 맛있어야죠 또 입맛도 좋아야 됩니다 게다가 쌈은 더 좋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놓고도 좋은 사람들과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 길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돈 내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도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고 나서 설거지는 주로 제가 담당을 했어요 거의 몇 끼 제가 그릇을 다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세제를 가지고 빡빡 닦아가지고 마지막에는 물로 잘 헹궈야 됩니다 물로 이렇게 물이 싹 쏟아질 때 손으로 헹궈야 돼요 그거는 절대로 장갑 끼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해가지고 느낌이 뭔가 어디 걸린다 그러면 거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짓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냐면 뽀독뽀독한 느낌이 손에서 드려야 돼요 뽀독뽀독한데 뽀독뽀독뽀독할 때 그 느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 야 이 설거지도 이게 교통 예술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제가 와서 지금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설거지 담당하기로 오늘 작정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수고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요 아무 계획이 없이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뭐 설교 주일날 다 잡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무슨 방송 뭐 녹화도 잡히고 계획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금요 심야기도에도 두 번이나 제가 인도를 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정말 때를 따라 모든 것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로 나가려고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면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불러줄 때가 좋은 것이요 그렇게 일할 때가 좋은 거야 그게 진짜 가슴에 깊이 맺혀요 평생을 목회하며 설교하며 사셨던 아버님이 이제는 불러줄 리가 없구나 설교할 때가 없구나 그래서 사회가 옷 입고 설교로 나갈 때 그걸 얼마나 부러워하면서 여러분이 일할 곳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라요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는 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도할 수도 없고 그것에 도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여하게 하려 하심인지를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요 구약성경에 헛되다는 말이 제가 정확히 세보지는 않은데 자리에 보니까 78번 정도? 한 80회 정도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헛되다는 말이 38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전혀 매칭이 잘 안 돼요 솔로몬은 지혜자 아닙니까 솔로몬은 자기 눈으로 보아서 좋다 그런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이 간 거는 다 누리고 해볼 거 다 해보고 말이죠 그보다 부여하게 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전도서를 쓰면서 그가 헛되다는 말을 33번이나 했어요 헛되고 헛되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요? 지혜자이기 때문에 천하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고 좋았던 것도 잠시고 이 세상은 흘러가는구나 아 너무 짧구나 허무하구나 한탄스럽구나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렇게 헛되다는 것이죠 러시아의 고골이라는 사람이 골골이 아니에요 고골 고골이라는 사람이 1842년에 외투라고 하는 중편소설을 썼어요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아카키 예비치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중년이 될 때까지 공무원으로서 서류 정리를 하면서 다른 재주가로는 갖지 않고 아주 가난한 말당 공무원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래 입은 외투가 너무 헤어져가지고 아주 평소에 그리던 너무나 좋은 외투를 돈을 다 털어가지고 그 외투를 샀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런데 그 다음 날 노상강도에게 폭행을 당하고 외투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 외투를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다가 오히려 경찰서장한테 그리고 공무원 유해 관리직들한테 머퉁이만 먹고 상처만 받다가 그가 너무나 절망하고 화가 나서 스스로 알타가 죽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나 간단하죠 그 내용의 주제는 뭡니까 주인공의 정신적 목정을 잃은 생활이 그 외투에 붙여서 아주 상징적으로 표시된 것이죠 외투 하나가 나중에는 목정이 되어버렸고 의미가 되어버린 인생 그것을 잃고 나니까 삶을 절망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어처구니없고 우스운 얘기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러시아 문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도스토프스키는 아주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겼어요 우리는 모두 고고르의 외투에서 태어났다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때 요란하고 별거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다 우리는 고고리 쓴 외투라고 하는 소설 속에 그런 주인공과 닮아있는 고고르의 외투 속에서 태어나다가 죽어간 인생들과 다른 게 뭐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간의 칸막에 맞춰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던 대로 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때는 뭐예요 제가 여러분이 갇혀있는 때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3장 1절서부터 다시 읽습니다 범사의 귀한이 있고 천하만세의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도로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도로 거두을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이를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껴밀 때가 있으며 참정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느 때든지 이 때 안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결과는 뭐냐 9절 10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받느라 아무 이익도 없다 결국 허무한 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에든지 다 갇혀 있는데 그것이 다 유익이 없다 허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절망적이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 뒤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 없는 때는 허무한 때예요 그 때에 갇혀서 그 때의 절벽에 갇혀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때를 다 의미있고 아름답게 하셨다 그 때를 통과해서 넘어갔고 의미있게 살아가는 인생은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은 이 세상에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일입니다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이 바로 종교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찾습니다 동물은 하나님 못 찾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응답이 뭡니까? 아까 말했던 14절입니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혼이 있을 것이라 사람들은 그러한 때 속에서 갇혀서 때 속에서 분투하며 살다가 고개 들어 눈을 들어 볼 때에 아 인생은 헛된 것이구나 좌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 뜨도록 하셨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원하구나 저와 오늘 여러분 이 절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사모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흐르는 허무한 시간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라는 시간으로 좀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혼한 시간으로 축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렸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마태본 6장 19절 또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존과 등록에 해하며 도둑이 두목을 꿇고 저적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존이나 등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두둑지도 못하니라 이 말은 뭡니까 썩어지고 쓰러져가는 물질 우리의 봉사 우리의 수고들을 하늘에 쌓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때라고 하는 그 한계의 벽에 갇혀있지만은 영원한이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들여지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는 것으로 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원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때가 어떤 때인가 때의 의미를 알고 계절이 주는 의미를 알고 철든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유하며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가 결박을 풀어주고요 감사가 치료를 일으켜주고요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고 아면 안 하시죠 감사가 승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후불감사든 더 강력한 믿음으로 하는 선불감사가 우리의 삶에 감사를 가져오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옛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왜 매치가 되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우즈베키스탄에 농화축구단이 있는데 지금은 북한의 장애자들을 위한 축구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들어요 이민교 선교사라고 그분이 국제 농화축구대회가 말레이시아에 있었는데 오래전에 우즈베키스탄 농화축구단을 감독이니까 데리고 왔잖아요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숙식을 다 책임지고 막 응원도 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섬긴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이제 과정 속에서 말레이시아 축구팀하고 농화축구팀하고 이제 게임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어디라고요? 무슨 팀이라고? 지금 듣고 계신 거죠? 말레이시아 축구팀하고 심판이 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편파 판정이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편파 판정을 하는 거예요 실력은 솔직히 우즈베키스탄이 훨씬 나아요 근데 하여튼 얼마나 편파 판정을 했는지 나중에 결국 지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시합이 딱 끝났는데요 그중에 한 축구아이가 그대로 심판에게 뛰어가더니 심판을 그대로 그냥 주먹으로 치르고 두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주심이나 그 사람이 주심인지 선심인지 모르게 축구 심판이 여러 명 있잖아요 야 이 사람도 눈치 빠르대 그냥 고르마 날 살라라고 막 튀더라고 도망가더라고 막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얘네들이 막 집단으로 막 나서더니 쫙 그때까지 막 달려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지금도 그 그림이 제 머릿속에 지워지질 않아요 이들은 말레이시아를 무사히 떠날 수 있었을까 예 떠났습니다 잘 그래도 해가지고 떠났는데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이민교 성교사 그런 얘기를 해요 농아들 속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데 쌓여있는 이 깊은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우리 성교사님 가운데서도 부모님이 농아했던 성교사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뿌리가 있어서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고요 화를 분노와 이런 걸 견디질 못하겠더니 이 성교에도 굉장히 장애를 가져와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영적인 그런 농화로서 살고 있지 않는가 은혜를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도움을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못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이 제대로 소통되지 못하니까 가슴에는 응어리 가지고 화가 농축되어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너무 죄송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정말 똑똑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이 알고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격겹시 자기를 감싸고 앉아서 감사와 고맙다는 말을 농화처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름 너무나 많은 생각 너무나 많은 판단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서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가까운 사람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까지 가지 못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모든 때가 다 아름다운 것이다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철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철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철 없는 백성도 사지 마시고 말레이시아에서 철든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늘 감사가 흘러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실까요? 이런 뜻도 안 해요 끝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